자, 모델영어 노파 춘천가는 전철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동토라는 의미에요. 동토라는 의미에요. 동토라는 의미에요. 진실한 의미에요. 동토 얼어있고 그 밑에 있는 영원히 얼어있는 땅이라고 해요. 영원히 얼어있는 땅이라고 해요. 전조가 좋다. 전망이 좋다. 우리나라는 미군들한테 물어보면 전쟁지역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지역. Am I am Mother in love 장목 A blessing in disguise 나쁜 것 같은데 축복이더라 내가 이걸 겪은 사람입니다. 재산은 다 없어졌는데 축복이 되더라 As per usual 항상 그랬듯이 Sargaceous 영리한 To each their own 취향이 다 다르다 그 얘기지 I wish I could Take it back 그 말을 치수하고 싶다 Take it back The hell with that 누가 야근을 한다든지 추일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The hell with that 웃기는 소리 하지마 Thank God It's Monday Thank God